이렇게 해야될까? 응, 이렇게 해야될까? 근데 다 찔려나? 다 찔려나? 오케이 오케이 자세히 영상 찍는 이유일 뿐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나한테 잘해주고 있어 알겠지? 있어줘서 부모님 침대 빼보면 준비 끝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까까 까까 셋 셋 굿보이 형아 먼저 이모한테 잘해주고 있어 알겠지? 엄마한테 잘해주고 엄마 잘 보살펴줘 형이랑 싸우지 말고 다음에 드리러 올게 알겠지? 알겠지? 이모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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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누나들은 동등밥이에요. 우와, 냄새. 우와, 누나 잘 먹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생일, 생일, 생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와서 만나요. 여기 와서 사람들이랑 같이. 여기 와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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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서 만나요.